안녕하세요. 섹스폰 연주자 고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섹스폰 연주에 있어서 호흡법에 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식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을 들이마심과 동시에 배를 살짝 내밀어줌으로써 평소 도명상으로 되어있는 횡경막을 평평하게 펴주어서 들이마시는 숨을 보다 편하게 만들어주는 행위를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오랜 동안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플루트 교재 알테스 플루트 메소드를 비롯해서 여러 섹스폰 교재들에서도 복식호흡만을 관악기 연주시의 정석적인 호흡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검토해본 바 복식호흡의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의구심을 랑게뉴스 클라리넷 교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재에 의하면 호흡법에는 흉식, 복식, 쇄골호흡의 세 가지가 있으며 교사들마다 다른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위에 세 가지 방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호흡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교사들은 전적으로 복식호흡만을 하고 있으나 필자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어린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학습자의 호흡을 조절해보자.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호흡을 해서는 안되며 쉽고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짧게 호흡을 쉬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코를 통해 숨을 쉬어야 한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를 내밀고 횡경막을 더 낮추며 쇄골을 올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의 대부분의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가능한 적은 노력으로 많은 공기를 들이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재를 보면 코로 숨을 쉬지 말고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숨은 코로 7에서 8알 정도를 들이마시고 나머지를 입으로 하기를 권유합니다. 보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게 되면 물론이고 호흡으로 연주하는 관악기의 경우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시켜서 연습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의 호흡법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주를 위한 호흡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치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가슴을 들썩이며 부자연스러운 호흡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청하고자 자리에 누웠을 때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하고 계신 호흡법을 생각해 보신다면 바른 호흡법으로 한 걸음 다가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연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